우크라이나 재벌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찐 수혜주,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수혜주가 막 난무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진짜 수혜주를 잘 잡아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거의 다 먹었죠. 초반에는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막네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네요. 결국에는 강자가 이깁니다. 안타깝지만. 어렸을 때는 이제 나쁜 놈은 벌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 휴전 얘기가 살짝 지나갔었죠. CNN에서 이런 얘기를 흘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확인된 건 없다는 얘기도 있고 CNN에서도 본인들의 그냥 뇌피셜을 보도했을 뿐인데 그거를 국내 언론사들이 너무 사실처럼 보도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논란이 있는 거 봐서는 아직 확실히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푸틴 대통령도 굳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아직 없어 보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뺏긴 땅을 내가 굳이 양보할 이유가 있나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 전쟁이라는 게 참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장면이 2022년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게 됐지라는 뭔가 좀 뭔가 한 명의 어른으로서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뭔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화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다시 좀 재건해야죠.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끝이 날 거고 폐허를 복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서 유럽 쪽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실제로 협의체가 조직이 되기 시작했고 루가노 선언이라는 걸 채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발자국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돈이 좀 많이 들리기는 하죠. 972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972억 원도 큰데 972조 원이면 삼성전자급의 시가총액 3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유럽에서는 그거 우리 러시아 거 묶어놓은 거 러시아 디폴트 만들었던 거 그거 끌어 나가 쓰면 되잖아 라고 얘기가 나온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유럽이라는 협의체도 이제는 솔직히 뭐 독일이랑 프랑스랑 약간 러시아랑 뭔가 뒤로 갚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 모두가 동의해서 이행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에는 다들 좀 동의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추진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랑 우크라이나 의원단이 직접 만났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우리 같이 참여하겠다. 우리 업계 한국에 있는 기업들 보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관련 수혜주가 뭐냐? 요게 제일 핵심이겠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몰라요. 알 수 없죠. 우리가 뭘 도와주게 될지 그중에서 또 어떤 기업이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팩트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시나리오 굴려봤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났다는 게 첫 번째 아닐까요? 이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냥 뭐 재건이라고 해서 꼭 인프라만 재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측에서 원하는 게 지금 이제 그 요쪽이다.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방향성이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마리오폴 시내의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 시설이 95%가 파괴돼서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 한국에서 정부랑 기업들이 전후 복구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경험도 있지 않냐.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복구된 거는 최고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살려서 재건을 좀 담당해달라. 이거는 뭐 일단 인프라 좀 깔아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 KH 건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데 그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민관협력 합의체였기 때문에 관에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 같이 뭔가를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기사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면담이 끝나고 나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 재건 사업 등의 경험을 기반으로 협조 체계를 잘 좀 짜보자.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국토부가 한번 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라크 재건 사업 경험? 이라크 재건 사업 누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2013년부터 하나건설이 비스야마 신도시 개발 사업의 수조를 따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인정해 준다면 또 가능성 있는 후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쉽지만 비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지주사 하나를 사야 되는데 글쎄요. 일단 하나건설이 물망에 오를지도 모르고 약간 모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흔히 말하는 안전빵으로 우리가 중장비 업체들을 얘기를 하죠. 일단 재건을 해야 되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폐허가 됐으면 무거운 것들을 이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도 일단 철거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짓는다고 해도 그래서 이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뭐 바로 첫 픽으로 꼽히는데요. 이거는 가능성이 좀 돼 보이는지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IBK 투자증권에서 6월 22일에 나온 리포트고요. 제목이 보시면 믹스 개선 그리고 재건 이슈 아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목표가는 5만 8천원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매출 비중이 사실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딜러망이 있대요. 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랑 사업하기가 좀 용이하기는 하겠네. 만약에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현대건설기계가 주도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구체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IBK 측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기는 했는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리포트를 쓰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현대건설기계가 구체가 된다면 얘네랑 좀 같이 가지 않겠어? 해서 이제 진성TC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진성TC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비 주행체 부품의 롤러를 담당하고 있어서 같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에 필요한 뭐 드릴이라든지 뭐 락툴, 발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중공업 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이렇게까지 또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수산중공업은 이 유압 브레이커 딱 봐도 재건할 때 필요하겠네요. 네, 이래서 또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는 다 아시죠? 굴삭기 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업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수술용 도구랑 항생제, 뭐 이런 의약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급차, 통조림 이런 식량 보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런 쪽에 이제 뭐 비중이 크지는 않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외에 뭐 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올 텐데 뭐 DYD니 뭐 산부토건이니 뭐 다스코, 유신 등등 엄청 많은데 참고만 하시기를 뭐 불확실성이 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의 일갈입니다. 그래도 시장을 잊지 마세요. 뭐 이래놓고 뭐 실적에 주목하세요. 실적 시즌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이런 모멘텀주 같은 경우에는 한철 장사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최근의 시장을 잊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철 장사가 정말 빠르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자유지만 매도는 자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DYD 주가 보고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만 꼭 마지막으로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